자 이번에는 멀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멀티에서 완전 개털이 될지 와 이게 미션이 너무 어려워서 미션 결국 몇시간 하다가 멀티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데스매치에요 데스매치 서로 다 적입니다 과연 누가 잘할지 가도록 하죠 지금 아직은 다 어? 다 못하는 사람들 어? 적이라서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거 뭐야? 아주 막힌거야 나 뒷 잡았는데 벌써 어이씨 아 나만 공격해 누가 아 에이스젤 야이씨 저격 저격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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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뒤잡혀가지고 큰일났네 아 지차이 로마네 나만 칠라그래 어이씨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뭐야 아 뭐야 터졌다 아 나만 치네 이거 일부러 나만 겁나 치네 나만 노리면 이거 치사하지 아 터널티 줄이고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아 뭐야 아 뭐야 아 누가 지저끈 나만 쳐 아 나만 쳐 지금 나만 쳐 나만 아 와 나 한명 한명 못 맞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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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너무 익힌다 아이씨 아이씨 아 어렵다 아 나 6등인가? 어? 나 꼴찌 아닌가? 꼴찌 아닌가 본데요? 어 나 꼴찌 안 했다 꼴찌 안 했어 꼴찌 안 했다 꼴찌 안 했다 꼴찌 안 했다 꼴찌 안 한게 어디야 한 번 맞췄는데 만점 비트빨이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몰라요 아 MR이 말주네 한 번 하면 이렇게 주는구나 이걸로 모으고 밀치 하나로 가야 되겠다 몰라요 전 모릅니다 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뭐 규칙을 바꿔줄까? 아 그럼 팀 데스매치 스테이지 무작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팀 데스매치 그럼 되죠? 뭐 특수무기 불가능? 자 순수 실력인데 그러면 어? 몰라요 저는 됐죠? 그러면 팀 변경 불가능해? 코스트는 무제한밖에 안 되네요 그쵸? 다 이제 레디하면 시작된 거 아닌가? 레디 레디를 해야 시작해요 레디를 해야 이렇게 기다릴 시간 따위는 없다 팀이 어떻게 팀 랜덤인가? 이러면 팀이 팀 데스매치인데 팀이 이제 랜덤으로 바뀌나? 이제 이번엔 팀 데스매치 한번 해보죠 세팅 이런 게 이밖에 없는데 뭐 열심히 발라놓은 게 이밖에 없어요 아 지금 팀이 그러면 아이스젤리피쉬님이 우리 팀이네 어 아 별의 수가 아까 내가 한번 맞췄는데 아이스젤리피쉬님 별 3개였을 때 그때 맞춰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았나보다 오케이 오케이 14D 15D 어? 14D 제가 제께 14D인가요? 아 200이네 갑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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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여기 엘이맥스 우윈드 메이커 각기 레이더에서 적용한 적을 확인했다 공격하자 협력하고 적용하자 仲間가 있는 것을 잊지 않으면 당신의 고마는 사이로는 없을 것 같다 상승을 통해 확신을 통해 위치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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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UK 너무 올라왔는데? 너무 흘렀다. 잘한다. 오케이 디스트롤! 디스트롤! 아 게임 할만하군가. 와 좀 겁나 빠르네. 별 3개를 노려야 되나 그래야 점수가 유리한 포인트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차라리 맞았다.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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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깝다 자본성인데 어 뭐야 어 아 핸드 맞았다 어 저 지금 4등이야 4등 욕먹을정도는 아니에요 욕먹을정도는 아니에요 아 욕먹을정도는 아니에요 끝났나 이겼나 아 졌네 아 아 어 투우사 어 이 욕먹을 많이 땄네 새로운 친구도 획득하고 아 팀전이 그나마 좀 나은것 같다 그쵸 팀전이 그나마 어 그나마 좀 팀전이 오히려 더 괜찮은것 같아요 흠 만느님을 꽂혀서 만느님을 꽂혀서 저기를 어? 만느님을 꽂혀가지고 힐링해야지 어 어 어 용과같이도 같이 나왔죠 같은날에 음 음 그리고 멀티한 사람 많네 특수무기도 쓰게 할까요 특수무기를 쓰게하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되겠다 특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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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으로 변경 특수무기 가능 자리가 딴 사람 다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초대하고 자리 없는 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버리면 어쩔 수 없죠 어 나 랭크 1명 됐네 몇판 하니까 바로 오르나보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다 뚫어야 싱글이 쉬워질 것 같아요 아 이번에 같은 편이다 이번에 사장님하고 같은 편이고 냉채님하고 다른 편이네 아 이게 랜덤 매칭이라서 오히려 좀 더 편하네 아 진짜 이거 게임 아는 사람들 하면 멘탈 터릭이 딱 좋겠는데요 뒤끝까지 해가지고 아하하하 오 뭐야 어 시작부터 내가 뒤집히나? 내가 뒤집히나? 내가 뒤집히나? 아 벌써 우리가 때린거야 맞은거야 우리가 알파인가? 어디있어? 여기있어? 어 냉채님 잘한다 치고 빠지게 겁나 잘하네 발견했다 아아 놓쳤어 놓쳤어 어 뭐야 아 오 이제 까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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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맞았네 어 뭐야 내 뒤에 뭐 세명이 따라와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다섯개 날라왔죠 우리 한명이 하드캐리 나머지 아무도 못났어 나머지 아무도 못했네 미바 한거만 못먹는거 좋아 다섯개 날라왔다 Ferr Ogres 넷거 나 먼저 나 먼저 나 먼저 진짜 겁나 나 움직임 무기는 왜 이리 좋아? 결국 맞추고 간다 내가 점수 1등이라서 별 3개라서 점수 많이 줘요 한 대 먹고 주는데 난 왜 맞지? 어 뭐야 픽스 됐다 그래요? 아 나 한 대고 맞췄네 아 끝났네 아 아 이 말 하나도 못했다 아씨 어렵네 어려워 아 이거 하나도 못했네 하나도 못했어 상세정보 이런거 나오구나 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데 기체금을 사오세요 기체 사오시면 되잖아요 기체를 사오시면 되잖아요 기체를 사오시면 되잖아요 기체가 조정이 안되는데 다른사람이랑 같이 사는데 네 노가다는 이게 돈이 되요 돈 노가다가 미션보다 이게 돈을 하면 7만씩 주는데 여기서 지금 하면서 바로 기체 사면되는데 기체를 지금 지금 이렇게 해서 사면되요 여기서 사면되는데 기체 기체를 지금 하나씩 지금 사야되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기체를 사야되요 이렇게 해서 기체를 사야되 어차피 돈 모이고 아 이게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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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멀티쪽 부품이 이게 이게 부품빨이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전부 다 부품이에요 부품 멀티 멀티쪽 부품이에요 멀티 부품 어차피 지금 돈 있으니까 파츠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겠죠 어 그 다음에 두번째 이거 해볼까 미라지 한번 세팅 해볼까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일단은 참고 그니까 돈 어차피 돈 이게 이게 돈버는 거에요 예 이게 돈버는 거에요 이게 돈버는 거 돈벌려면 이게 짱인 거 같아요 이게 이거 근데 7만씩 주잖아요 미션하는데 이거 되게 빨리 끝났는데 7만씩 줘서 돈벌려면 차라리 멀티가 나온 거 같애 음 멀티로 돈 버는 게 확실히 나온 거 같애 어 그치 비행기부터 일단은 뽑아야 될 것 같네요 예 이번에 밑에 거 해볼까요 음 어 저 백만이에요 백만 백만 모아야 돼요 우리 브라보 팀 어우 다 같은 팀이네 F15C가 좋은 건가 아 어차피 고인물 어차피 이게 지금 초반에 잠깐 멀리 찍을 수 있지 나중에 되면 고인물만 있어가지고 못 즐겨 개빡세 저저저 어? 맹채님 겁나 잘하네 4인 물건 무조건 다 쓰면서 초반에 딕도 뽑아내야 되겠다 호흑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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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랍은 바로 걸렸을 때 바로 채워라 상대편이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리스롤 오케이 상대편이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랍이 청립을 겁나 잘하는 거였어 상대편이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상대편이 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러는 거 어 forens 저빨스 안 맞았어? 와 이거는... 어? 맞으면 안 했는데? 이거 썼나? 오케이, 힐 치워 이거 상대편이 좀 수준이 좀 낮다 막 날라야 되는데 어? 꽂았다 아 꽂았다 아 너무... 저기한테 꽂았다 아 너만 더 꽂았어 괜찮아, 괜찮아 꽂아도 상대편한테 점수를 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거 꽂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아, 네... 지금 시간 다 끝났거든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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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2등 딜 엄청 많이 넣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상대편이 확실히 좀 아까보다 좀 못해서 많이 이겼어 이번에는 근데 아이스텔리 피시는게 진짜 잘한다 아 이번엔 딜 2등이니까 나름 잘했다 만사척 만사척 초반에 4연발 바로 꽂아가지고 거기서 초반에 딜 좀 2등 많이 봤어요 어 나 딜 2등인데 추락 아이씨 아 추락 안했으면 내가 1등이네 5천점 까였네 아 추락 안했으면 내가 1등인데 이거 까여가지고 아 재밌어 재밌어요 아 추락 안했으면 1등인데 아 추락해가지고 아 추락 안했어야 되는데 추락해서 12만 벌었다 어 일단 멀티는 되게 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